오케이 간다 스킬 안 되겠지? 오케이 캐논 슈터로 맨날 해석을 한 거야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아 이거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나 이거 시크왕 기고 있는 데카세 아 나 바인드 없구나 오 아 힘들어 어 나 왜 아 나 바보하냐 용사의 여지를 썼어야지 아니 용사의 여지를 안 써서 스킬 공인 걸렸잖아 아 이런 미였어 아 아니 밀었어야지 오케이 굿 아 이게 용사의 여지를 용사의 여지를 쓰면은 저기 안 걸리거든 어우 후딜이 어머멋이야 아 이거 오른쪽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아 넘어가네 아 음 용사의 여지를 쓰면은 저기에 안 걸리니까 용사의 여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처럼 못했어 아 ㅇㅇ 아니 바로 가나? 기다려봐 아 저 공속도 안 먹었으니까 공속 지금 먹어줘 늦었을 때 먹어라 왜 죽었어요? 나 왜 죽었냐? 포탄받고 죽은 거야 아 씁쓸하고 슈퍼스댄스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닿네 두 분이도 죽었네 오케이 깨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 그렇구나 굿 아 왼쪽도 왜 안 깔려 아 좀 망한 거 아니야? 아 나 왼쪽으로 갈아서 눌렀는데 스킬이 중앙에서 쟤네 아 아 앰복 스킬이 이게 좀 그런 거 같아 음 아우 아쿠아티 다 먹은 건가 다 먹은 건가 장신거 하나 먹 먹어주고 가야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IST 고마워 пер登 qu Death 이리스 이리스 INE 근사 오 Д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